세나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내피 먼저 뜯어내세요. 헬멧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과감하게 뜯으세요. 이쯤에서 세나 위치 한번 잡아주시고요. 클립형 마운트 껴봤는데 안 들어가요. 죽어도 안 들어가요. 근데 괜찮아요. 부착형 마운트가 있거든요. 마른 수건 한번 닦아주고 양면 테이프 뜯어서 잘 붙여줍니다.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이제 스피커랑 마이크 연결해줄 거예요. 둘이 꼭 연결해주고 부직포 스티커 기드본에 붙여준 다음 그 위에 스피커 붙여주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얘는 마이크 홈이 파져있어서 완전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. 그냥 붙이세요. 세나에 마이크 선 연결해주고 남은 선 꾹꾹꾹꾹 눌러서 집어넣어준 다음 내피를 다시 끼워 넣어줍니다. 이때 선이 조금 걸리는데 가위로 살짝 잘라준 다음 넣어주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어렵지 않아요.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자, 이러면 끝이에요. 아주 잘하셨습니다.